그럼 지금부터는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조사 메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조사 기간에는 조사 지침에 따라 학생, 교원, 직원, 조교, 강좌에 대한 원자료를 등록한 후 기초집계를 통해 데이터를 확인하고 입력장표를 작성 후 제출까지 하게 되는데요. 먼저 원자료 등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등교육통계조사에서는 학생부터 교원, 직원, 조교, 강좌까지 총 5개 영역의 원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자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할 원자료 영역을 누른 후 우측에 있는 전체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전체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서식다운을 클릭해서 서식을 다운받으신 후 서식에 등록할 원자료를 항목별로 입력한 뒤 파일 등록 버튼을 통해 원자료 파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파일 등록이 완료되면 형식 검증 버튼을 눌러 등록된 원자료에 대해 검증을 실시합니다. 형식 검증이란 입력한 조사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뜻하는데요. 만약 화면과 같이 형식 검증이 검출되면 원자료 제출이 불가능함으로 화면에 표기된 검증 불일치 내용을 확인한 후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수정하여 다시 원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럼 학생 원자료 예시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원자료에서는 총 두 권의 형식 검증이 검출되었는데요. 오류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학과 정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학점 교류 학교명 코드는 외국 학교 코드가 발급된 코드에 하나여 입력 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검증부터 살펴보면 이 검증은 조사 대상 학과 정보와 엑셀 원자료의 학과 정보가 불일치할 때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오류 해결을 위해 등록한 원자료 파일을 열고 검출된 학생의 이름과 구분 번호를 확인합니다. 이 학생은 경영학부 학생이네요. 경영학부의 학과 정보를 조회해 보면 단과대학 코드가 입력된 360이 아닌 364 코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로 데이터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오류를 살펴볼까요? 두 번째 오류는 학점 교류 국가 코드 세 자리와 학점 교류 학교명 코드 앞 세 자리는 일치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학점 교류 학교명 코드는 외국 학교 코드가 발급된 코드에 하나여 입력 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인데요. 입력한 원자료를 살펴보면 해당 학생의 국가 코드 앞 세 자리와 학교명 코드 앞 세 자리가 불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 학교 코드의 앞 세 자리는 국가 코드로 시작하기 때문에 해당 코드는 우선 정확하지 않은 정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입력을 위해 시스템 내 코드 관리 메뉴 외국 학교 코드 검색 메뉴에서 해당 학생의 대학명을 검색한 후에 정확한 코드로 데이터를 수정하고 파일을 저장해 원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원자료 등록 메뉴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모든 검증이 통과된 원자료를 이제 등록 버튼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제출한 목록 건수와 최종 원자료 파일명 확인이 가능하며 제출한 원자료 리스트 및 원자료별 상세 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교원, 직원, 조교, 강좌도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할 원자료가 없는 경우 원자료 없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출 상태로 변경되는데요. 만약 원자료가 등록된 상태에서 원자료 없음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 데이터가 삭제되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입력 시에 활용 가능한 코드 정보는 코드 관리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게시판 자료실 내에 있는 각종 코드표 게시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초 집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 집계는 등록한 원자료에 대해 장표별로 기준에 맞는 데이터를 집계하여 보여주는 메뉴이며 주로 학교에서 많이 활용되는 주요 데이터인 제적 학생 수, 재학생 수, 휴학생 수, 외국인 유학생 수 등에 대해 장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각 장표별로 입력한 원자료의 수치가 맞는지 데이터를 확인한 후 검증을 수행한 뒤 장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초 집계 장표는 초기에 모두 빨간색인 전단계로 표시되어 있는데 내용 검증이 완료되면 해당 상태 값은 초록색 검표시로 변경되며 제출 완료 시 파란색 완표시로 변경됩니다. 다음으로 내용 검증이 검출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검증은 형식 검증처럼 반드시 데이터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에 따라 데이터 수정이 불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입력한 데이터가 잘못된 경우라면 원자료 등록 메뉴에서 데이터를 수정하여 원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내용 검증은 검출되었지만 입력한 데이터가 맞는 경우라면 사유 코드를 입력한 뒤에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일 여러 권의 내용 검증이 검출되었다면 모든 검증에 대한 사유를 입력해야 제출이 완료됩니다. 일부 검증 사유가 누락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안내 메시지가 뜸으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영역에 기초 집계 장표를 제출 완료해야 시스템 상단 메뉴바의 색상이 파란색으로 변경되며 비로소 입력 장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입력 장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력 장표는 원자료로 입력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별도의 장표로 입력하여 제출하는 장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입력 장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초 집계 메뉴가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입력 장표를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초 집계가 모두 제출된 경우라면 화면에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거나 서식 저장 버튼을 활용해 엑셀 형식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뒤 해당 서식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파일 등록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초 집계 제출이 미완료된 상태라면 데이터 입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식 저장 버튼을 활용해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해당 서식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를 진행하시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초 검증 메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 검증 메뉴는 조사 혹은 검증 기간에 학교 담당자가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담당자분들께서 검증 기간 전에 각 학교에서 제출한 데이터의 오류를 확인하실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검증 시작 버튼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만일 검증 상태가 재검증 필요라고 보여질 경우 상세 보기 버튼을 통해 오류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오입력 내용이 발견될 경우 원자료를 수정하여 데이터 오류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검증을 수행하실 때에는 몇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 검증의 경우 기초 검증 버튼을 누르는 시점에 제출된 데이터에 한해 검증을 실시하므로 조사 기간 중 데이터가 변동되면 기초 검증 검출내역에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변동되거나 검증 버튼을 누른 이후 부설대학원 등의 데이터가 제출된 경우 다시 검증 버튼을 눌러 재검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조사 과정이 완료되었다면 학교의 총괄 담당자는 총괄 관리 메뉴 내에 있는 모니터링 및 제출 관리 메뉴에서 최종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조사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최종 제출이 완료되면 총괄 관리 하단의 상태바는 빨간색에서 파랑색으로 변경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상태바의 색상이 변경되는 것까지 확인하셨다면 모든 조사 과정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 고등교육통계조사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시스템 내 자료실에 시스템 사용 방법이 담긴 매뉴얼도 업로드해두었으니 영상과 함께 참고하시면 조사를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 사용 설명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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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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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